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참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선을 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선을 넘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선을 탁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계속 손해보지 말고 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는 거예요. 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말을 못하는 분들도 사실 참 많아요.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상처입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는 거죠. 옛날 옛날 예전 아주 예전에 그 유명한 인기 드라마에서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요. 선을 넘는 어떤 경우를 당할 때 말로 표현하는 거. 왜 말을 못해. 나 스스로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말을 못해. 말을 하자. 이렇게. 선을 넘는 시집 식구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친해진 동료가 시도 때도 없이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퇴근 후 시간까지 어떤 그런 잦은 어떤 사적인 자리 그런 거 제안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자. 같이 뭐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 또 자기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계속 그렇게 활용한 어떤 친구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안 해봐서 겁나서 불안해서.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면 일단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말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나한테는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다라는 걸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말로 자 내 손은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면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도와달라는 동료 그런 동료나 아니면 퇴근 시간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뭔가 어디 뭐 머리하러 같이 가자라든지 뭐 맥주 한잔 하자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동료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막 손을 막 넘어들어온다. 친한 척하면서.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아 내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이런 일들로 지금 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함께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퇴근 시간 이전인 모르겠는데 이후까지 남아서 그 당신의 잔업을 도와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해놓고 말하고 행동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놓고 나서 너무 급하다 그러면 이번만이야 이런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또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관계가 깨질 뿐이죠. 내가 정중하고 단호하게 나의 선을 넘어들어오지 못하게끔 정확하게 하는 거. 행동과 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 그런 어떤 시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다. 주말에 정말 쉬고 싶은데.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당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머니 제가 이제 직장생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주말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격주로 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격주로 토요일만 갈게요. 그렇게 있으면 다른 이유로 만약에 시부모님께서 그래도 오늘 뭐 맛있는 거 했으니까 와라 라고 해도 아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간다고 말씀드렸고 첫째 주, 셋째 주는 제가 따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거절해야 이제 휘말리지 않고 결국 이제 시부모하고 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또 불평하고 싫으면서도 아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 이러면서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게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 내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놓고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뭐 존중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거절할지 내 요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어떤 경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게 안전한 어떤 거리 두기 위해서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설정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의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시간의 내 바운더리 내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선 지키기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정말 선 넘지 않고 선 지키기 시간에 대해서도 선 지키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한다.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하는 어떤 내 원칙과 선을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내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지 남들한테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건 얼만큼인지 자유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서 어떤 내 바운더리 내 시간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 시간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자기가 이제 관리하지 못해서 애 먹는 분들은 어떤 일과 어떤 일상의 균형 워라벨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정말 이렇게 한번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건강한 시간의 바운더리를 정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어떤 그 바운더리를 침해하지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그런 내 선을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어떤 게 내 선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해놓지 않았는데 내 시간의 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계속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침해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선을 넘어 들어와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막 급한 일도 아닌데 막 계속 하루 종일 전화해서 이건 어떻게 됐어 저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래서 내가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데 계속 중간에 흐름이 끊기고 방해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시간의 내 바운더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계속 막 징징대면서 계속 나한테 부탁하는 경우.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일을 또 시간을 이제 뺏기면서 방해받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간을 그냥 대가 없이 공짜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막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사람 되게 인색하네 라든지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러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또 나의 시간적인 바운더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정적으로 나를 막 지치게 그냥 두 시간도 좋다 세 시간도 좋다 막 전화하고 뭐 막 자기 힘든 일 얘기하고 너랑 얘기하니까 좀 개운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이제 내 시간을 침해해서 그렇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시간의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 주변에 많은데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유료 상담인데 그 유료 상담이라고 처음에 이제 말을 잘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막 돈을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지인이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건너 건너 이렇게 부탁받은 사람한테는 얼마라고 얘기하기도 내가 뭐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 사람 시간을 저렇게 내가 침해해서 굉장히 뭐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생각을 하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제 상담은 이제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처음부터 페이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정말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남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라고 치자고요. 디자이너인데 그 아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좀 그려줘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캐릭터 하나 만들어줘. 그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라고 해서 남의 재능에 대해서 남의 시간에 대해서 그냥 선을 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망해하지 말고 무한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을 긋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되지 괜히 오해로 인해서 더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들어주게 되면 내가 너무 피해를 입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되면 정중하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신체적 건강이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아요. 나부터 챙겨야지 어떤 그런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또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이제 막 그런 어떤 마지막 경고 이런 거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최종적으로 이제 경고하는 거죠. 이제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 진짜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내가 선택지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계속 이제 막 나한테 직장생활 힘들어 뭐 힘들어 뭐 부부생활 힘들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나의 바운더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지치니까 이런 대화는 길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내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에너지가 좋고 내가 힘들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전화로 길게 하는 대화는 이제 피한다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퇴근 후에 막 전화해서 막 2시간씩 막 얘기하는 친구한테는 퇴근 후 내가 이제 쉬어야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어. 퇴근 후에 내가 공부를 좀 하는 게 있어. 책을 봐야 해.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10분밖에 통화 안 돼. 라고 해서 상대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얘기하자. 라고 해서 단호하게 그 선을 넘어 들어오는 어떤 지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거. 이르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팅자리에서 굉장히 쓸데없는 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힘들어지면은 그 미팅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협박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이해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술 마시고 자꾸 연락이 두절되니까 또 술 마시고 연락 두절되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해 주는 거죠. 연락 두절되면 이번에는 이혼이야. 알았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협박인 거죠. 괜히 나쁜 이해잖아요. 한 번 더 두절된다고 해서 이혼할 거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쁜 이해. 그리고 이제 뭐 애들한테도 그따위로 공부 안 하면 이제 용돈 없어. 다음 달부터 이런 거. 아니 용돈을 줘야지 애들이 뭐 학교도 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용돈 줄 거면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예죠. 좋은 예는 뭔가 하면 약속 안 지키는 친구한테 자 7시까지 안 오면 나 그냥 혼자 택시 타고 갈게. 이러는 거.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통보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번 이제 그 신규 프로젝트에 이제 다들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서 명명만 골라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매출 달성 현황을 봐서 100%가 넘어가야지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협박이 아닌 거죠. 정확한 어떤 그런 팩트 베이스로 나의 어떤 그런 최종적인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 이런 게 그 나한테 막 그냥 무작위로 막 부탁하고 어 팀장이 이거 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선 넘어 들어오는 어떤 후배 직원한테도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는 사람들한테 참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미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